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최동섭 인사조직연구소 보장. 소장님, 최동섭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걸 하셨습니다. 네, 여기 스튜디오 찾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골목 안에 있어. 네, 네, 네. 그런데 뭐 아주 시설도 좋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인혜경 선생님이 또 하셨다 그래가지고 알 수 없이. 네, 한 분 전에 언제죠? 충선 때 제가 한 번 보신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럼요. 네, 네. 그때 무슨 충선 관련 하셨죠? 네, 네. 하셨죠. 제가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자, 이 많은 분들이 유튜브 러브님, 서영전님, 올해 여왕님, 행복만님, 화이팅님, 뿜뿜님, 순비술, 최동섭원님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여기가 훨씬 더 유명한 유튜브죠. 아니, 별말씀을요. 자, 먼저 제목을 한 번 그때 저희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사법부는 해체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해체야 됩니까? 이런 사법부. 네, 저는 인사조직을 전공한 사람이라 정치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법부도 잘 모르는데 다만 이제 80년대 초,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서부터 쭉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사법부의 과거 역사를 보면 흑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사람을 다 잡아 죽인 사법부의 역사죠. 권력에 맞서지 못하고 권력의 신여로 활동해왔던 사법부의 흑역사는 웬만한 과거 역사를 조금만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럼요.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정권의 신여가 됐고 유심판사라고 그러나요? 그럼요. 유명한 말입니다. 유심판사죠. 정권이 또 바뀌어도 독재가 계속됐고 그래서 그 독재자들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해왔던 흑역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개혁하거나 개선해서 자기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자정 능력이 없는 애들이죠. 이 사법부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해체해야 된다. 해체하지 않고는 이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 다시 말하면 사법체계와 법원의 시민적 신뢰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거든요. 꼴찌죠. 거의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사조직 차원에서는 이게 리쉐이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부조화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법부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도저히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국민이 받을 수 없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죠. 그래서 이거 해체하자. 해체하는데 어떻게 해체라는 얘기냐. 글쎄 말이에요. 그게 문제잖아.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거죠. 화면에 나오죠. 자연스럽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의 사법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참 그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우리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해체할 수밖에 없죠. 검찰 해체는 사실 그건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건 행정공무원에서 그냥 대통령이 해체해. 그러면 해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딱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다 가르쳐 줄 수 있어. 문재인 정부는 너무 무능했어요. 한마디로. 이 조국도 너무 무능했고 그래서 사법부는 좀 달라요. 검찰과 달리. 여기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생각이 돼요. 사법부는 절대로 독립되면 안 돼요. OECD 국가 중에서 사법신뢰도가 시민적 신뢰도가 높은 나라들일수록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다는 말은 재판이 독립돼야 되지 사법부라는 것은 조직이거든요. 조직인데 그 조직을 독립시키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판은 독립돼야죠. 저는 인사조직은 전공자로서 조직을 독립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조직을 독립시켜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사법부라는 조직 안에 들어있는 판사들이 자기들끼리 성체를 쌓고 그 안에서 쑥떡공론을 하면서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날조하는 일들을 판사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죠? 한성진 판사. 한성진 부장판사. 이 친구도 지금 그거 완전히 조작한 거위 날조 공문서를 쓴 놈 아니에요. 공직선거포. 말이 안 되는 짓을 이렇게 판사들이 버젓이 하고 있다고. 이것은 우리의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가 재판부인데 재판부의 판사들이 그 꼴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갈아버워야 된다. 이 사법부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사법부를 독립돼야 된다고 착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OECD 대부분의 사법선진국들은 사법부를 절대로 독립시켜 놓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잠깐 비교만 해주세요. 배심 제의를 하니까 시민들이 옳고 그름을 딱 판단해주세요. 사실 판단을 시민들이 하거든요. 유죄다 무죄다. 유죄다 무죄다. 그리고 민사 재판도 마찬가지죠. 일정 금액 이상의 것은 배심원들이 다 판단한다고. 민사도 그래요? 그럼요. 그건 독일도 마찬가지죠. 참심제도. 그러니까 대륙은 대개 참심제를 하고 앵글로섹스 모형이라는 영미권은 대개 배심제를 하죠. 이렇게 법률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시민적 통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이길라 그러면 항소심에서 이길라 그러면 대형은 로펌 씁니다. 그래서 전관예우가 우리나라에 횡행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 이 불합리, 이 불법적인 행태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완전히 해체해야 되죠. 해체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법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권재민사상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이 통제한다. 정부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세금을 내서 공적 의무를 실행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다 정부잖아요. 통칭해서. 그 정부는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통제받아야 되거든요. 국민이 뭐라고 그럴까. 국민이 지배해야 됩니다. 국민이 지배한다는 게 맞죠. 주권재민사상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21세기에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이 판국에 아직도 주권재민사상의 기본을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엉터리 판결을 받고 나온 공직자나 또는 높은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법원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이건 다 개소리예요. 뭘 존중합니까.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도 다 똑같은 인간이고. 그렇죠. 우리와 시정에 나와 있는 모든 감나물료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에 맞도록 재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 주권재민사상은 19세기 아시다시피 링컨이 아주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링컨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 세 가지. 그것이 정부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people, 인민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정부의 운영권은 어디냐. Of the people. 운영권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국민에게 있다. 정부의 존재 목적은 뭐냐.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든 시민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걸 명심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꾸 사법부는 독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독립돼, 지들이. 말이 돼? 사법부를 국민이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영미식 앵글로스 액슨 법률 체계에서는 배심원 제도를 쓰는 거고 법원에서 판사들이 하는 일은 형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법리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그거 하라고 사법고시를 붓고 로스쿨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대륙법 개통에는 참심제라고 해서 재판할 때에 시민판사가 직업판사하고 동시에 같이 들어가서. 시민판사가 들어가요? 시민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판사가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시민판사는 지역에서 선출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죠? 어떻게 선출을 하느냐. 의회에서 선출을 하느냐. 의회에서. 시의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의회에서 한 두 배수를 이렇게 정해요. 그래가지고 법에다 주는 거죠. 법원에다 주면 법원이 재판부가 그걸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입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심판사, 부심판사 이렇게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판사 한 명, 시민판사 한 명.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은 다섯 명이 하잖아요. 합의제잖아요. 또는 덜 중요한 건 세 명이서 하고 합의를. 그러니까 세 명이서 할 때는 직업법관 한 명, 시민법관 두 명. 그다음에 다섯 명이서 합의를 해야 하는 중요한 재판인 경우에는 시민법관이 세 명, 시민법관이 두 명, 직업법관이 세 명. 참 부럽다 진짜. 그런 건 어떤 시민들이 거기 가느냐. 일반 시민들이에요. 법률 전공자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는 예술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학교 교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5년 임기로 대개, 독일의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개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간 시민으로서 국가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가서 시민판사를 하는 거죠. 네. 선생님 그러면 말이죠.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갖고서 한번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용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성진과 그 양반. 하여튼 거의 드러냈는데, 이거를 징역 1년형을 선고했고요. 반면에 또 25일 날 위중기사는 부장판사 이름이 뭐더라, 박모인데 무죄를 내렸어요. 아니, 김현, 김, 무슨,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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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판사에 의해서 국회 일당의 대표자의 운명, 나라의 운명. 이것이 바뀌어버립니다. 얘기하신 맥락이 이어지는 겁니다만. 말이 안 되는 재판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재판 판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 운명이 좌우되는 이런 멍청한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를,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면 링컨이 얘기했던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 그 게티즈버그 연설 때문에 링컨이 사실은 유명하게 된 거죠. All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지구상에서 그런 정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링컨이 그 연설에서 말했는데 그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있고 그런 게 있다, 뭐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학교를 나왔어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사법부는 독립돼야 된다는 거야, 이런. 무슨 말인지는 알아, 독립돼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유심판사들이 있었지 검찰의 권력자에게 부역했던 판사들이 수두룩 닭상이 있으니까 사법부를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3권 분립 어쩌고 2탄의 의원도 3권이 분립돼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다시 재구조해야 됩니다. 재구조하는 방법이 뭐냐 파워포인트를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막스 베버 막스 베버가 근대화되는 세 가지 원리를 아주 100년 전에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분화, 개인화, 그다음에 합리화입니다. 분화, 개인화, 합리화. 분화, 개인화, 합리화예요. 분화한다는 것은 뭐냐 옛날에는 다 한 통석이었단 말이에요. 한 집단이 뭔가를 하고 그리고 지금 검찰처럼 검사 동일체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다 뭉쳐있었다고 분화해야 된다. 다. 학문도 지금 엄청 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경영학만 해도 제가 70, 80년대 있을 때 한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독일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분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의학도 보세요. 옛날에는 의사는 다 같은 의사인데 지금은 전문의들이 다 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전문 분과에 가서 진료하는 것을 두려고 한다고요. 왜? 잘 모르니까. 기초적인 의학 지식은 가지고 있죠. 저도 경영학자지만 경영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전반적으로 있지만 다른 분야에 가서 내가 말을 못 한다고요. 마케팅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대강은 알죠. 생산관리 말하겠어요. 말 못 한다고. 회계학에 대해서도 대강은 알지만 말 못 한다고. 선생님은 이제 인사조직에 대해서 나는 인사조직에서 전문가니까 인사조직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알겠어요. 정치를 모르지만 정치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해서 이 사람은 정치에 부합하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정치에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화되어 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분화되어 간다. 분화되어야 한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개인화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화 된다는 것은 뭐냐. 개인으로 다 개인이죠. 다 따로 있어요. 개인인데 개인의 독특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도 개인이잖아. 그러니까 판사 얘네들도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아니까 뒤에서 누가 찔러주고 누가 가서 또 전관이 뭐라고 얘기하고 옛날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니까 잘하니까 와서 한번 전화 한 통 넣어주고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재판하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또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리스트 작성하고 또 캐비닛 이렇게 딱 보고 바싹 졸아가지고 저 사람 말 안 들었다면 큰일 나겠고 대법원장이 또 인사권 갖고 있는 법원 행정체에서 한마디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조희대 대법관이 지금 다 아는 사람 아니야. 윤석열이 아는 사람도 아니야. 다 그런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건 판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누구라도 다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사회 전체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합리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막스 베이버가 얘기할 때 합리화라는 말을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했냐면 탈주술화라는 말이에요. 아 이거 완전히 김건희한테 딱 맞는 말이냐 그건 윤석열한테도 맞는 말이죠. 탈주술화 우리가 지금 주술로 나라를 지금 이게 국정에 운영되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술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주술이야 개인적으로 가서 점 치고 무당한테 물어보고 사주팔자 보고 뭐 이런 건 개인이야 뭐 그럴 수 있지는데 웃기는 소리라고. 그렇군요. 개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성주의 시대에 살잖아요. 물론 우리 사회현상인 이성을 넘어서는 좀 신비로운 세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직 이성이 거기까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다든지 천공이니 법사니 무슨 예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예지력이 있으면 예지력이 있는 놈이 김건희가 각 분야별로 다 무당이 있대. 7, 8명이 있대. 전화해서 어떻게 될까. 대통령 시 행정관 면접할 때도 관상 보고서 무당이 있대. 이게 진짜... 관상도 웃기는 거고 사주팔자 진짜 웃기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화되는 사회가 점점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스베버의 분화, 개인화, 합리화라는 근대화의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을 인사조직론에서 많은 학자들이 조직 설계의 원리로 바꿨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분화한다는 것은 분권화한다는 뜻이다. 분권화. 분권화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모든 것을 분권화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분화되어 가는 것처럼 조직을 설계할 때는 다 분권화되도록 분권적으로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아시잖아요. 비트코인화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분권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업계에서 또는 암호화폐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그 분권화를 뭐라고 그러 냐 하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서 그걸 탈중앙화라고 말해요. 어떤 조직이든지 중앙화되어 있으면 그 조직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진짜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산물이잖아요. 그런데 국가를 망치는 건 항상 그 중앙에서 나라를 뒤흔드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망쳐왔잖아요. imf가 그랬죠. 위기 만든 것은 시민들이 아니에요. 시민들은 오로지 자기 일에 열중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라를 이렇게 왔는데 이거 다시 국정을 운영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말하자면 주술화됐고 개인화되지 않고 집단화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뭘 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국가가 근대화된 국가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분권화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토도 분권화하고 교육도 분권화하고 사법도 분권화하고 그러니까 해체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분권화해라. 분권화해라. 권력을 나눠라. 견제하고 서로가. 지역도 분권화하고 분권화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인사조직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잠시 말씀드리면 기능별로 분권화하라는 거야. 왜 대법원장 밑에 쫙 이 피라미드 구조로 법원이 움직이느냐는 거야. 맞아요. 법원 행정처가 딱 있고. 법원 행정처가 왜 법원 행정처가 있냐는 말이야. 거기는 판사들이 재판하려고 임용이 돼서 판사가 됐는데 판사들이 가서 인사 예산 행정 업무를 하고 있어요. 법원 행정처에 가서. 그 바보 같은 놈들 아니야. 아니 독일에 독일에 법원 행정처가 없어요. 그래도 법원이 잘 돌아간다고. 아까 표에서 보셨겠지만 시민적 신뢰도가 OECDQ에서 탑10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 조그만 나라도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는 천만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작은 나라니까 시민 신뢰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8500만이나 되는 독일이 시민적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법원 행정처가 없어요. 그러게 법원이 어떻게 쪼개져 있느냐. 보시면 법원 한 번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봅시다. 법원이 대법원이 5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대법원이 5개로요. 네. 일반 법원, 노동법원, 행정법원, 사회법원, 재정법원으로. 분야별로 대법원이야 여기다. 대법원장이 몇 명이야? 5명이 있는지. 누가 대법원장이야? 그럼 몰라. 대법원장은 뭐 하느냐. 각 분과의 대법원들이 다 도시로 흩어져 있습니다. 다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동독에서 통일되니까 동독에 두 개의 대법원을 그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지역별로도 다 분산시켜 버립니다. 여기 한 분이 닥터케이라는 분이 독일 법원 신뢰도는 70%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22% 선생님. 검찰 얘기를 함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번에도 한성진이도 검찰에서 올린 짜깃기하고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개혁을 우리가 한다 그러다가 지난 얘기지만 이번에 보면 또 뭐죠? 법인카드 유형으로 또 기소했어요. 다섯 차례 기소했어요.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면 법원도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래야 니네들 하자는데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법 시스템 자체를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인사조직 자체를 이해 못하는 법률가들이 이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일제 때부터 내려온 거 아니에요? 내려온 거죠. 일제부터 내려오는 것을 피라미드 구조로 수직적인 계급 질서에 의해서 법원이 통제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법원장만 절 대통령이 만나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임명하잖아요.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임명하는 방식도 여기 오늘은 준비 안 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정합니다. 의회에서 그냥 딱 하면 돼요. 대통령이 있어요. 독일도 대통령은 그냥 실권은 없고 밑에서 오는 것을 국민 전체에 대한 대표자로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분이 사인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검찰은 독일 검찰은 우리나라 검찰하고 천양시차죠. 독일 검찰의 특징은 그거를 커플 오우 네 헨데라는 독일어인데요. 그러니까 헤드 위다우트 헨즈 그러니까 검사는 기본적으로 인권 옹호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보호를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사하는 사람들은 이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이 따로 있거든요. 이건 수사를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검찰이 다야 먹잖아 그냥.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수사해온 거를 가지고 여기에 인권유린이 있었나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됐나 이런 걸 판단해서 기소는 검찰이 합니다. 기소를 최종적으로 검찰이 하지만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사한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미국은 검사장을 선거에서 뽑죠. 선거에서 뽑죠. 독일은 선거에서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검사는 지방이든 연방이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이게 임용되고 법무부 장관이 어느 때라도 임기가 없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그러니까 독일어로 오은해 그런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어요. 법이라는 얘기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이요? 여기는 윤석열이가 법치주의, 법치주의 하면서 말이지 완전히 법이 상대방 정적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 도구가 돼 있는 거예요. 맨날 법치주의래. 법치주의가 뭔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법이라는 것은 제가 법률가라고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의심할까 봐 걱정인데 오랫동안 제가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법이란 인간의 보편적 상식이다. 그 상식의 최하선이 법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은 인간의 상식 최하선을 밑으로 떨어질 때 그것을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정해진 사회적 합의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법이란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죠. 국민 입장에서 가야 되는 거죠. 도구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독립화시켜서 법에 근거해서 뭔가를 하려면 법이 인간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생각하는 힘 그 이성이 작동하는 힘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법률가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법시험을 붙고 무슨 변호사 시험을 붙었다고 해서 법률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보편적 상식을 이해하고 그것에 의해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만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죠. 윤석열의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말은 법치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지 멋대로 떠드는 개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은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게 큰 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법률가고 서울대 법대 교수를 했지만 그따구로 인사평가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 또는 문재인이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서울지검장을 시키고 검찰총장까지 시키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거짓말이 그냥 몇 시간 만에 완벽한 거짓말이 나왔는데도 그걸 다 무마해주고 이런 것을 임재인과 조국과 노용민과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정치적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칼 야스퍼스가 나치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 독일인들의 죄의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부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혼하든지 교수직에서 파면되든지 선택해야 됐어요. 그래서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자기 아내와 청산가리 같은 거를 가지고 다녔어요. 언제 나치에 끌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정도로 강인한 철학자였는데 이분이 책을 보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형사적 책임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 형의상학적 책임 이것들인데 정치인은 결과로 말해주는 것이다. 결과가 그렇게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으면 법률에 없으면 책임을 물기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조국 노영민 임종석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국가적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칼 야스포스가 그의 책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지났어요? 너무 좋습니다. 채팅방에도 아주 좋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고맙다고요. 선생님 왜 이들은 이렇게 이재명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재명은 워낙 유능하니까 유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B급들은 이재명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재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인사조직 조직은 조직설계에 대해서 그건 더 어려운 영역이지만 인사평가를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그거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재명이 얼마나 유능한 인재인지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시민적 지지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야. 이재명만 제거하면 그 다음엔 자기들 B급들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제거하려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민적 대저항으로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끌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어떤 중요한 것은 시민적 신뢰도가 높은 사법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했던 모든 것을 다 무죄로 처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민이 대규모 봉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윤석열 정권은 문명사도 연구하시고 이런 정권 전세계 인류혜가 없어요. 인류혜는 많이 있어요. 박정희도 있었고 전도 안 박정희보다 더 한 것 같아요. 박정희들도 눈치라도 봤는데 눈치라도 봤죠. 걔네들은 눈치도 안 보고 완전히 진짜 한국 현대 정치사에도 이런 정권은 한국 역사에 이런 또라이는 없습니다. 왕도 이렇게 안 하죠. 왕도 이렇게 안 해요. 공맹사상을 연구하고 소왕으로 이런 이거는 제가 이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 조국 임종석 노영민 거기에 더하여 이낙연 오인방 내가 문이인 노조라고 말하는 이 다섯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국가적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 진짜 엉터리같이 한 거예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에 있었던 양경철이라고 그 사람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야 뭐 민간인으로서 그렇게 한 거니까 공직에 와서 무슨 일을 한 건 아니니까 저가 시비 붙는 거는 공직에 와서 자기 역할을 못한 사람들 그것을 용서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태균도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명태균은 사기꾼이지만 민간인이니까 공직에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공직에 나와서 공직은 굉장히 엄정한 거거든요. 김건희는 공직에 아니지만 자기 남편을 팔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과 부부일심 동치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부일심 가스라이팅 완전히 뭐 오늘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 그럼요. 어떻게 하죠. 오늘 충분히 사법부 해체와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편하실 때 아니면 전화 연결도 되니까요. 선생님 오시기 불편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멀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 용산이니까요. 오 가깝네요. 엎어진 꽃 할 때 광화문이야 뭐 언제 한 번 또 저희들이 모셨으면 좋겠다. 채팅방에 있는 분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